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웨폰 파이팅 시뮬레터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게임에서 무료 아이템을 획득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무슨 무료 아이템이냐면 닥터에그 이제 링을 획득하시면은 대충 요런 스킨 이벤트 패스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는 충전된 소닉 충전된 소닉의 데미지는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의 45%가 됩니다 요런거 획득하실 수 있구요 소닉 프라임 이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한참과 탈것 이런것도 획득하실 수 있고 저거는건 요건데 요 링을 30개 얻으면은 이제 뮤지씨 아이템인 하나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 그 유지씨 아이템은 바로바로바로 뭘까요 제가 또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소닉 프라임 이벤트가 있는지도 몰라서요 근데 우연치 않게 찾게 되었는데 바로 요기에서 소닉 프라임 이벤트를 찾아서 소닉 그 게임 있죠 그게 들어가서 확인해 본 거거든요 솔직히 계속 가보고 싶긴 해 그래서 옆에 보이시죠 왼쪽에 에그맨 닥터 에이블스 풀루시 그 소닉에 나오는 닥터 에그맨 에기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네요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서 30분마다 닥터 에그맨이 나오는데 이제 저번 할로윈처럼 이렇게 점프를 해서 피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링에 떨어지는 것을 먹어주셔도 되고요 어느 방법 되게 다양해요 여기 있어요 닥터 에그맨 좌측에서 200개 테일즈를 잡아서 200개 맵에 저 군제를 획득 아니 그 없앨때마다 획득하실 수도 있어요 맵에 이렇게 많이 테일즈가 어디 있을까 테일즈랑 이런 맵에 다 있는 건가 테일즈가 저번에 할로윈처럼 나오나 테일즈가 이렇게 숨어있다가 그런거면 좋겠는데 일단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됐어 30분마다 하니까 예를들어 12시에 하고 12시 30분 그 다음에 1시 1시에 30분 오케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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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점프하시면 되는데 오케이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춥고자 이렇게 아니다 똑같네 이렇게 애가 왔는데 이렇게 사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빨리 먹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거 할 때는 사람 없는 서브로 가주시면 많이 획득하실 수 있어요 벌써 100개 이게 400개를 하면 알티켓 4키는 어려울 것 있기도 하고 그냥 엠버톤 눌러도 되니까 그냥 엠버톤 눌러도 되니까 자 이렇게 계속 해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링을 30개 모으시면 여기서 이벤트 패스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체크 여기 이벤트 패스에 들어오신 다음에 체크까지 해주셔야 입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크 완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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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을 찰 수 있긴 한데 사는거 너무 질거가 없어 사는거 너무 비싼데 왜 특히 너가 나갈 답이다 와 아닌데 이거 플러스 100개 699% 학생분은 너무 비싸 자 이렇게 해서 먹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봤구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받는거 세월이면 안녕 바이바이